자 2018년도 1월 23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익인을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 상한가 터진 종목이 있는데요.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자 일진다이아가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지금 현재의 4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1년 2년 돈이 되는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진다이아가 지금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바닥에서 지금 약 44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또 몇 푼 얻어 먹으려고 잘못 들어가면 큰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려면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왼쪽에 전책을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한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 이 차트 이 글이 나오는데요. 이거 꼭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시간을 내시고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이 종목을 왜 제가 바닥에서 5500원이면 여기가 5500원입니다. 자 2013년도에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2013년도 자 여기가 5500원입니다. 5500원 585원 정도 지금 대충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추천했었던 그 금액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이 오고 다시 또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지만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종목은 절대 5500원을 깨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가상 암호화폐 예측 정보를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요. 잠재자산 정보를 보면 전부 다 다 그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 자 전 종목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개별 한 종목당 잠재자산 정보를 알아내는데 단돈 몇만원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저가에 이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 내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무엇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문가의 영역인데 대한민국 어느 주식카페를 가더라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는 저희 카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매수하고 싶은 종목 아니면 매수한 종목 잠재자산 정보를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석을 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의 길러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일진다이야를 그때 당시에 제가 왜 5500원에 2013년도에 추천을 드렸는가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로 해놓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한 종목이라도 내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에 추천을 받으시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그냥 돈이 되는 종목을 하루 일당을 받든 알바를 하든 무조건 주워 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틀림없이 돈이 되는 종목은 그 빛을 바라게 되어 있다. 이게 주식시장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44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 단기 수익에 연련해서 몇 푼 먹고 팔고 몇 푼 먹고 팔다가 보면 이런 대박주를 결국은 놓치기 마련이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진다이얼을 2013년도에 정말로 추천을 했는가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방압력이 2013년도 2월달입니다.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입니다. 반등시점이 와도 저항이 심하다. 지금 이 저항을 심하게 받는 구간입니다. 매수자는 잘 견디셔야 됩니다. 추경매수 하실 분은 조종장이 오면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바로 일진다이얼 주가예측정보입니다. 일진다이얼 주가예측정보. 자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돈이 되는 종목을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만원이든 2만원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현장에 나가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인건비를 받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단 한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금이 없다라고 해서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다.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은 배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몇 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열심히 그 종목을 주워 담아라. 저축하듯이 주워 담아라.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면 한 달에 2,500만원이 넘고 2년이면 5천만원이 넘는다. 5천만원이 지금 거의 뭐 내일 한 번 상하값이면 500%가 넘어가지고 600%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600%만 잡아도 5천만원이면 3억이 여러분들 수중에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 3억으로 똑같이 앞으로 1, 2년 동안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3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1,000%만 먹어도 30억이 될 수 있다. 7, 8년 안에 짧게는 6, 7년 안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네이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바로 밑에에 이게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라면 바로 밑에 네이버 카페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시고요. 추천주를 받으셔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연련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재산을 적금 들듯이 늘려나간다면 제 추천주는 틀림없이 때가 되면 그 빛을 바라기 마련이다. 이건 제가 영원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후회를 해드린 적이 없다. 단기 수익에 연련하지 마십시오. 자 매수해놓고 제가 이비달트로 1년 이상 매집해라. 1년 동안 수익률 기대하지 말고 수익이 올라와도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당장은 이거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으셨는데 한 4,5개월 지나서 5,6개월 지나서 후회하실 거면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후회하실 거면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만 1년이든 꾸준하게 내가 모아 나가겠다. 그러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몇 달 투자해보고 수익률이 별로 안 난다고 투정 부리실 분은 애초 처음부터 제 종목을 비싼 돈 내고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신 분은 전날 상한가 친종목에 들어가서 제주꽃 수익을 버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치시거나 그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를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월사이소리에 할인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때려나가서 이전에. 그런데. 해보니깐 또 이런던데. 우리 사전도 일어나면요. 다르게 되었던데. 네. 그게 제일 가스라스러운데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론도. 견스로. 견스로. 시카고도 하고. 내가 보냈을때. 내가 보냈을때는. 다음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좀 같이. 그니까. 그니까. 게다가 저는. 가상도 하잖아요. 가상도 하자면. 제. 섬종. 신. 게다가. 제. 아.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